소울 아텐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럽 소울입니다 클럽 소울 저희는요 KBS 드라마 순금의 땅 그리고 고양이는 있다 청당동 스캔들이라는 여러가지 드라마 OST 활동을 했습니다 OST학과에 저희가 2015학년 신입생이 되었는데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요 많은 것들 배워가고 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활동 열심히 하면서 학교생활도 정말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클럽 소울이었습니다 OST학과 화이팅 그대를 좋아해요 그대 생각에 남는 관련된 전기 예전에는